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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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3시 반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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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이 저전력 모드 와 진짜 소름 돋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시작하자마자 뭐야 다리 없어졌어 왼쪽 오른쪽 다리 분실 일어설 수 없음 진짜 미친 미친 사람들 시각장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쌍해 불쌍해 진짜 나 흑화한다 인정사정 없이 안 봐줄 겁니다 진짜로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지금 소리 안 들려서 막 멍멍하게 들리죠? 지금 청각장애에 있어서 와 진짜 무섭다 인간들은 그냥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파손됐어 얘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 쟤도 살아있어 아직 우선은 우선 걷자 버릴 수 있으면은 괜찮죠 아 마커스 불쌍해 와 저기 저렇게 심장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네 신기하다 와 진짜 무섭다 무슨 에일리언같아요 에일리언 기지같애 제노모프 알 있는데 오 세상에 세상에 아 아 아 아 아 와우 세상에 무섭다 무서워 폐기장이 왜 이렇게 생겼어? 진짜 무섭게 생겼네 안드로이드 폐기장인가? 안드로이드 전용 폐기장인가? 왜 저렇게 무섭게 해놨어 이건 좀 노렸다 이건 좀 노렸다 버려져도 다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? 와 진짜 불쌍하다 무슨 진짜 지옥 같아 말로만 듣던 지옥 차라리 의식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못하고 저렇게 와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끔찍하다 미호완 우융 유장 유장 와 쟤 막 상체밖에 안 남아서 아우 나 지금 눈도 안 보이는 걸 막 표현했죠 지금 진짜 연출이 엄청나 왜 이렇게 버리냐고 진짜 나쁜 인간들아 어 호환된다 미안한데 너 죽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애 이렇게 살아있는 것 보다 내가 살아서 이걸 가지고 살아서 더 큰일을 할게 미안해 내가 안드로이드들을 다 해방시키겠어 빨리 빨리 끼워와야 돼 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지금 마커스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방학 방학 유닛이랑 음향 처리 장치만 빨리 방학 유닛부터 찾아야겠다 지금 눈이 너무 침침하네요 오 됐다 호환 좋아 혼자서 다 고치네 똑똑하다 나 왔다 갔다 왔어 미안해 근데 왜 안드로이드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으면 진짜 거의 인간 같은데 잠깐만 눈 색깔 바뀌었나? 눈 색깔 달라요 오드아이야 이제 원래 노간이었는데 벽 안으로 한쪽 바뀌었죠? 아주 잘 보인다 저쪽에 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호완 아 진짜 저 상체만 나와갖고 기어 올라가는 애들 근데 너무 무섭잖아 마쿠스 옷이 다 찢어졌네 옷도 좀 잘게 싫다는데 뜻대로 해 줍시다 차라리 버릴 때 저거만 뺏어버리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버리냐고 진짜 이해가 안되네 진짜 잔인하다 이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같아 이렇게 버린 인간들 이쯤에서 본 것 같았는데 음영장치를 뭔가 이거일 것 같애 아 이거죠? 마코스 좀 씻자 어 됐다 다 고쳤죠 옷 좀 이대로 나가면 다시 폐기되게 생겼어 어 이제 좀 잘 들리네요 어우 시끄러 할 거 없고 바로 올라갑시다 와 다 안드로이드야 부품이야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생각나네요 아 힘들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그거 같아 흉기를 들었네요 뭐야 아 헐 저 뜯을라고 잘 뜯어지네 뭐야 너도 나도 뜯어야겠다 저렇게 되면 완전 상처는 없이 자라무네 짱이다 자국만 조금 남고 누가 길 보면은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모르겠네요 옷만 다 바꿔 입으면 옷도 있었다 흑화하는 거죠 자기 이름 이렇게 부르는거는 엑스메에서도 맥스메에서도 맥니토가 마이 네임 이즈 맥니로 이러면서 흑화했죠 아 진짜 완전 여론은 여론회의적 여론을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을 이제 회의적으로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편에 서게 하는거지 인간들을 좀 깨어있는 인간들을 이거는 다 뭐 하나밖에 없네요 결말이 죽이 살리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음 그렇군 죽음의 문턱에서 생활함